안녕하세요. 저는 문가인입니다. 저는 하네입니다. 하네입니다. 오늘은 하네입니다. 뉴스 알려줘야지. 오늘은 뉴스. 마스크 써주셨어요? 엄마. 여기야? 엄마 없을때. 천천히 해. 뛰어. 손 들고. 운, 나, 나. 차가운, 나, 나. 끊어. 난, 땡, 땡, 땡. 또 뭐 가겠다고? 또 뭐 가겠다구? 또 뭐 가겠다고? 어? 너 피치 파워로 왔다 피치 파워로 잡혀있어 도대체 불만으로 지금부터 부딪히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신기한 마스크다 언니! 언니가 좋을 수 있는 마스크도 있어? 언니가 좋을 수 있어 그리고 공 탈 수 있는 게 있어 신기하지? 뭔 살 거야? 누가 사고 싶으면 누구 돈으로 하나씩 우리 여성표 친구가 사도 돼요? 우리 여성표 친구가 사도 돼요 빨리 와 나 지니라고 불려도 돼? 지니라고 불려도 돼? 지니라고 불려도 돼? 아니 아니야 너는 엘리잖아 나 엘리하고 구현이한테 그만 일했다 지니는 병안이다 우와! 지니는 엄마 진짜 신기한 거다 이거 엄마 봐봐 이거는 지니에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올렸는데 어 감사해 이거 그냥 꺼졌어 그 아 나 어 이거 너무 신기해 뭐야 이거 봐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이 게임 우와 이거 진짜 잘해 이거 누구 흥미하다 oh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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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잘해 이거 이거 왜 이거 할 거야 응 그게 뭐예요 엄마 여기다 꼬리 그기 눌러가지고 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엄마 이거 좋아해 엄마 왜 꼬이 안 놔줘? 그니까 어렵다 어려워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건 좋겠다 이거 그건 아니다 응 근데 이게 뭐야? 이거 하나 더 잘 돼? 하나 더 잘 돼 집에 있다 이게 뭐지? 엄마 안 와 엄마 이거 살려 이거 엄청 귀여워 귀엽다 이거 필수색 아니야? 이거 필수색 아니야? 이건 빨간색이다 말은 이게 필수색이야 빨간색이라도 괜찮아 빨간색이라도 괜찮아 넌 하나만 사귀고 있잖아 하나만 강아지를 살 거 아니야 이걸 살 거야 난 이걸 살 거예요 아니 하나만 사귀고 있잖아 이걸 살 거야 난 이걸 살 거예요 아니 하나만 사귀고 있잖아 바로 사라 그래 그래서는 자기가 할 건데 쓰레기가 보여줘 사귀고 있잖아 야 이거 이거 어 병규야 병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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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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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친타월아 와우 이거 사진이냐? 무슨 옷을 입고 아니야?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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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와래 우와 나 이상한 것들이 많네 파워풀 좀 길었으면 갈까? 파워풀 이제 뭐뭐 살거에요? 그거에요 그거 산게 그거에요 하늘이가 오늘 계산 할거에요 돈 있어요? 돈 보여주세요 돈 어디 있어요? 장난감 돈을 주면 안되잖아 장난감 돈을 주면 안되잖아 이건 다른 돈을 줄거야 앞으로 가세요 장가야죠 어디가요 이리 오세요 줄 사야지 장가가 에어 으윽 너희는 왜 알아서 주게 해? 하나님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물건 올려놓고 물건 올려놓고 이것도 같이 꼬맹이가 돈을 낸답니다 그거 아닌데요 종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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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연료 잔돈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주가 도와드릴께요 앞으로 주세요 하나는 지갑에다 대는거 해야지 주가 도와드릴께요 주가 도와드릴께요 주가 도와드릴께요 내 방아지 내 방아지 내 방아지 하늘아 꾸겨졌잖아 천천히 내야지 아줌마가 친절하게 운하 이제 돈이 다섯개야 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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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깐 아줌마가 친절하게 천원짜리 세게 주셔야 하라고 그러는데 나랑 딸이랑 자 오늘 각자 돈으로 자기가 샀나요? 잘 샀나요? 기나는 오늘 자기 돈으로 잘 샀어요? 네 사흘이는 얼마 내고 샀어요? 우와 우와 자격이 여기 있네 우와 아빠 얼마나 좋아하나 이거? 알아 이거? 3천원 2천원 이제 집에 가자 5인분 선거지게 여기 빵사랑 갈게 응 나중에 나한테 지갑 신겨 우리 집에 아빠가 끌게 빵빵하니 빵빵하니 빵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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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손으로 가는데 하늘아 이리와서 하늘이 빵하니 빵하니 onsin 강아지가 내려가면서 가는거 아니야? 피아노 거거든 여기야! 어디가? 소리지른다 아기한테 막 소리를 주르네 안해 카운터 하늘이 빵 골라 이거 산다며? 모닝빵 너 이거 먹고 싶다래 하늘아 너 그거는 니가 가진 돈으로 못 사 너 돈이 별로 없잖아 근데 그거 못 사 빵 사러 왔잖아 어 만지지마 근데 얘 고양이 같아요 다행이다 비닐 있어서 뭐하니? 거기가 지갑이니? 지갑 웅덩이잖아 거기는 이러고 지금 어디가서 니가 결제한다고 여기 웅덩이야? 오 그래도 돈은 맞게 좋네 고생하자 고생하자 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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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glow 아빠 손잡아야지 이제 아아 타면 이제 뛰면 안 되지 아아 타면 안 되지 아 타면 이제 뛰면 안 되지 아 타면 안Jac 아 아 언니 손잡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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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